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6월 23일 SBS 뉴스입니다.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645명 발생해서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. 해외 유입 사례 40명을 제외한 605명이 국내 감염 환자입니다. 서울 228명, 경기 180명 등 수도권에서 434명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도 대전 57명 등 171명이 확진됐습니다. 치료 도중 1명이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2,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어제 하루 3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아서 전체 인구의 29.4%인 약 1,51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.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8.4%인 429만 명입니다. 치료 도중에는 이상한 전체 인구가 있습니다. 치료 도중 치료 도중 치료 도중 한글자막 by 한효정